안녕하세요, 윤영웅입니다. 여기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? 수많은 컬러의 천들이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얼굴에 이렇게 대보면서 나에게 맞는 컬러는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 컬러는 무엇인가를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좀 생겨서 찾아오게 됐습니다. 평소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.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. 컬러 감각이 좀 떨어져서 어두운 옷만 많이 입고 그랬는데 오늘 좀 알아가면 앞으로 옷 입는 게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컬러를 진단해 주실 실장님과 상담을 좀 하고서 진행을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컨설팅 도와대의 한진아고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뵙니까 정말 신기하네요. 어떤 게 가장 궁금하셨을까요? 계기는 요즘에 또 이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나에게 맞는 컬러를 이렇게 천을 대각해서 찾아보는 게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염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컬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아 염색 굳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있으면 좀 변화를 줘보고 싶기도 하고 색깔은 어떻게 고르세요? 무대 의상이나 이런 거는 차일리스트 분께 맡기는 편이어서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. 평소에 입는 옷이나 이런 거는 제가 컬러 감각이 좀 없어서 맨날 어둡게만 입고 다니고 오늘도 그러신 거 같아. 컬러가 있는 옷을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러자니 또 맨날 비슷한 옷 입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왔을 때 색깔을 이제 비춰보면서 비교를 해서 얼린 색깔을 찾을 건데 얼굴에서 변화가 확실히 보이실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아 얼리면 어떡하죠? 아니에요. 얼굴이 까매가지고 컬러 잠깐 제가 설명해드리고 하나는 같은 색이더라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지 하나는 같은 색이더라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우리 웜톤, 쿨톤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색하시죠?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안 노랄 수는 없어요. 오늘 누구나 노란 피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피부톤은 중간톤 정도로 보여지세요. 많이 노랗진 않으시고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하고 얼굴 안으로 갈수록 살짝 핑크 피부가 있으세요.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마냥 노랗다고만 보기엔 좀 힘들고 그렇다고 얼굴 붉은기가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골고루 있는 타입이에요. 가장 어둡게만 나올 정도 그렇죠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. 헤어는 밝은 편은 아니시고요. 블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보통 붉은기 도는 브라운들은 어둡다보면 블랙으로 보이거든요. 자, 이제 컬러로 올려볼게요. 네, 기대됩니다. 처음에는 이제 웜타입이실지 쿨타입이실지 먼저 보고요. 한 타입으로 나오면 더 세세하게 색깔을 찾아볼 거예요. 웜톤의 코랄핑크예요. 쿨톤의 아젤리아핑크인데요. 어디를 일단 보시냐면 코 밑으로 해서 턱이랑 볼이랑 연결되는 이 피부가 어디가 또 균일하고 일정하게 정리가 되시는지 보실게요. 자, 웜톤일 때 쿨톤일 때 약간 느낌 오시죠? 원톤일 때 쿨톤일 때 뭔가 다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입꼬리 끝이랑 이런 데 일단 보세요. 보면 웜일 때 좀 노래지시거든요. 그러면서 입술이 파래 보여요. 그치? 신기하다. 톤색을 대면 좀 노란끼가 줄어들어요. 그러면서 피부가 조금 더 뽀얘 보이세요. 다시 보시면 옆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실래요? 되게 노래지죠. 신기해요. 갑자기 확 바뀌어. 그리고 결정적으로 볼이랑 입술색이랑 핑크가 이렇게 똑똑똑 만나요. 신기하다. 뽀얘 보이죠? 피부가. 얼굴이 엄청 노래. 응. 아마 노란색은 잘 안 입으셨을 거예요.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? 너무 노래지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노란색도 레몬색은 그래도 좀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. 턱을 살았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스며들어요. 이렇게 둥둥 뜨면서 이런 데 컴컴해지고 스며들고 진짜 별로인 색깔 보여드릴까요? 네. 얼굴이 탔어요. 그렇죠? 근데 이게 되면 화장 한 것 같죠? 근데 지금 되는 것마다 저는 다 이쪽 옷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좋아하셨어요? 왜 이렇게 지금 영웅님 피부톤에 차이가 나냐면 노랗이기도 하지만 핑크 피부들도 꽤 있었잖아요. 웜은 아까 무슨 색이 베이스라고 그랬죠? 노란색.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굴에 노란빛을 많이 반사시켜요. 쿨톤의 파란색은 노랗고 붉은데 사이에 색감이 좀 들어가요. 그래서 얼굴 어디를 되게 노랗지도 붉지도 않게끔 정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파란색이 베이스로 들어간 컬러를 쓰셔야 되는 쿨타입이세요. 와.. 생각도 난 무조건 웜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? 파란색은 은근히 다 잘 어울리셨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아쿠아 블루보다는 스카이블루로 이런 거 이런 셔츠를 입으면 태어나면 깔끔해 보여요. 카메라로 티가 나나요? 네. 카메라 더 잘 보여요. 진짜 티가 나냐 보면서? 이게 확실히 되게 부드러워 보이세요. 그래서 얼굴이 되게 울긋불긋해 보여요. 갑자기 진짜 여기 노란 조명이 확 킨 거 같은데 그렇죠. 말도 안 돼. 아쉽지만 좋아하는 색깔하고는 반대로 쓰셔야 돼요. 원래 갖고 계신 좋은 피부톤이 유지가 되면서 이목구비가 좀 더 또렛해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색감이 이렇게 진하고 선명한 컬러들을 모아놓은 쪽 우리가 사계절에서 겨울 타입이라고 해요. 밝고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들만 모아놓은 쪽은 여름 타입이라고 해요. 뭐가 더 좋아 보여요? 이거요. 맞아요. 진하기는 하지만 그늘에 묻혀가지고 어디까지가 턱 끝인지 잘 안 보여요. 맞아요.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서 턱 끝이 오로우게 살아요. 대체로 파스텔톤? 네. 파스텔 컬러들이 여름 색깔. 라벤더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. 뭔가 얼굴 색이랑 옷 색깔이 적당하게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살짝 헤어색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안 어울리진 않아요. 밝은 거 검정색보다는 나아요. 가장 웨스트는 회색이 들어간 거 그래서 뮤트 타입이세요. 이런 컬러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거울 때 쓰면 안 되는 게 이런 거. 이런 거. 같이 나는데 얘가 여기를 잡아먹는 거 같아. 그렇죠. 기본 색을 한번 볼 건데 기본 색을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블랙, 그레이, 네이비, 브라운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. 노란, 황토색 입으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까요? 큰일 나죠. 이런 거 안 돼요. 오늘 오래 져요. 오래 엄청. 코코아 브라운이라고 해서 그레이 그러신다. 그래서 회색 좋아하시는 거예요. 블랙보다는 네이비가 좋고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. 네이비도 이렇게. 그래서 블루 계열들은 웬만하면 다 잘 입으실 수 있어요. 카키 좋아하세요? 좋아해요. 카키 안 돼요. 좋아하면 안 되나요? 이런 카키를 나왔대요.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입으셨어요? 담요색? 입기도 해요. 아 있어요. 이렇게 청록색으로 봐야 돼요. 그래서 약간 이것도 카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 그리는 괜찮아요. 저한테 줘요. 보내줘야 되겠네요. 끝났어요? 네. 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?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이제 진단 나왔으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지 알려드릴게요. 쉽게 이제 컬러가 보이실 거 같아요. 그래서 실버 쪽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. 원하시는 헤어 색깔 그레이쉬하게도 많이 하거든요. 이런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. 아니면 자연스러운 브라운도 괜찮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살짝 부드럽게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아요. 초콜릿 브라운? 이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. 네. 네. 좋아하는 쇼핑몰이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구매를 한 것도 있고 네. 잘 맞으실 수 있네요. 약간 그레이쉬한 거 잘 나오거든요. 여기가. 이거 사면 돼야 안 돼. 이거 이제. 안 되나요? 네. 안 되죠. 카메라 안 돼. 노라면. 네이비나 블랙을 가시는 게 좋고 이 친구는 근데 벌써 사버렸어요. 이거 카멜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살짝 그레이쉬하거든요. 핑크에 약간 블루도 들어가 있어서 아우터라서 다행이에요. 맨투맨이나 이런 거면 사실 아쉽지만 보내줘야 되는데 아우터 같은 경우는 머플러나 안에 이너를 잘 맞춰서 입으시고 하시면 괜찮아요. 이 친구도 지금 구매 대기. 이거 좋아요. 어둡긴 하잖아요. 근데 얼굴 가장 가까이 디테일이 달죠. 이런 살짝 작은 디테일도 낯빛에 되게 영향이 있어요. 노랑이 하나 샀었는데 큰일 안 돼. 이거 레몬일로잖아요. 이거 레몬일로요. 오 잘 샀어요 이거. 어차피 잘 어울리더라고요. 어어 이거 잘 사줬어요. 레몬은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옐로우예요. 이거 이름이 레몬일로. 아트 있잖아요. 오 좋아요. 이거 이거 새까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. 이거 완전 찰떡이에요 이거. 이거 또 구매를 하러 가야겠네. 이거 찰떡이에요. 다시 한 번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녀올 때. 어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어 여기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. 네. 아 좋아했는데. 아 좋아했는데. 아 이거 안 오리네. 이제 보니까 알겠네. 여기 누가 써놨네요. 뭐 타는데. 정답입니다.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. 체리 색깔. 이거 잘 입은 거예요. 이게 코코아 색이에요. 입혀졌을 때 잘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이거 청록색. 이거 카키보다 훨씬 나은 색이에요. 생각보다 잘하고 계셨어요?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엄마도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. 아. 엄마도 오실 거예요. 분명히. 아 진짜 충격의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. 아 진짜 당연히 웜톤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. 핑크끼가 돌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. 참고를 해서 컬러를 좀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대의상은 노란끼는 싹 빠지겠죠.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.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다들 역시 프로이시다 보니까. 저한테 맞는 톤으로 늘 옷을 잘 입혀주셨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제 얼굴이 사는 그런 컬러들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사진들이나 짤들이나 생각해보면. 쿨톤들의 컬러들이 매치가 된 사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. 우리 헤어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. 제가 봤을 땐 제 성격상. 그냥 가벼운 브라운 정도로. 언젠간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.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. 유익할 것 같아요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커밍.